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하도미자키 해수욕장에서 가라스 오테코치 버스테타까지 가는데 이게 오전에도 그랬듯이 저희가 지금 하도미자키 국민축소에서 일본에서 타서 요구포까지 1차 요금 420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는 코스가 830엔인가 나오던데 저희가 일단 요구포까지 여기는 환승을 하면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420엔씩 계산을 하고 다시 요구포서 모태포치 버스테타까지 추가적인 요구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실 때 여러분들이 직접 승차권에서 이해를 한 번 모르겠지만 개인 번호표를 뽑은 기본이 160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점을 참고하셔서 버스 타실 때 환승하실 때는 반드시 두 번 계산하신다는 것을 참조를 하셔서 하시고요. 예상순 시간은 45분이니까 저희가 한 40분경에 탔으니까 적어도 35, 40, 40분. 4시 한 25분에서 30분 사이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예상순 시간은 5.0돌이 형성형으로 되어있는 것은, 거 예상순 육수에 3.0만원을 동작하시면 되요. 예상순위에 books 다 해뽑해